1번 점프, 2번 햄컬, 3번 펀치, 4번 크래버, 5번 피카부, 6번 트위스트, 7번 솔져, 8번 니조깅입니다. 1번 점프, 가볍게 점프하면서 양손을 옆에서 위로 박수 쳐줍니다. 준비 시작, 1, 2, 3, 4, 5, 6, 7, 8, 2번 햄컬, 햄컬을 해주면서 발꿈치가 엉덩이 닿게 햄컬 해주면서 좀 전에 점프할 때 박수 쳤던 손을 위에서 무거운 거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등을 조여주세요. 등을 꽉 조이면서 내려줍니다.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3번 펀치 양손 주먹 가슴 옆에 둔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4번씩 가볍게 점프와 함께 해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4번 클랩업 양손 손가락 쫙 벌리신 상태에서 발 펴시고요 이 상태에서 4번씩 사이드 니업 해줍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5번 피카부 팔꿈치 팔목 다 붙인 상태에서 까꿍이죠 여기서 쭉 벌려주시면 되고요 발은 인앤아웃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6번 트위스트 트위스트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7번 솔져 솔져 마찬가지로 발은 트위스트 해주고 양손은 위에 위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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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옆에 옆에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8번 니조깅 무릎을 양손을 가슴 아래 두고 무릎 니조깅 해줍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연결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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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